디모대전서 2장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오.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의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 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으니 지악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오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느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수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땋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느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이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기도를 꼭 해줘야 할 사람, 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드리 간구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위정자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장관들과 각 지방 또 공무원들을 위하여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위정자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정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 정책을 만드는 사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르게 입법을 하고 행정을 해야만 국민들이 평안하고 고요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것은 우리의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위정자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기독교를 혐오시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서서 국민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심만을 위하여 정치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